모긋모긋 asmr 모긋모긋 asmr cdm ォ' ォ' 치킨은 아직도 맛있을 것 같네요 배고픈데이 많아요 고소하고 뼈는 고소하고 바삭바삭하고 캬도뼈가 너무 고소하고 빠진 양념은 몸에 가득한 거 같아요 바삭바삭한 편 처음 먹어보는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미니콜릿 육수 미니콜릿 토마토 치즈가 와서 좋다고 해요 밑을만 먹어야É 치즈가 많이 먹어요 치즈가 잘 먹어요 아삭 universally 했어요 왜 이렇게 바삭하고 있어요? 와우 오징어 치즈가 많이 들어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.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어요. 이건 아이스크림이에요.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. 새콤달콤 새콤달콤 식당에 청양고추 거짓말은 치즈가 잘 어울려요. 이 치즈가 가득한 맛이에요.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. 치즈가 정말 맛있어.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. 워싱턴 차가운 뼈 뼈 다음은 고구마 뼈 이건 무슨 맛이에요? 불닭볶음면은 모두 맛있네요 이번엔 참기름을 대박이에요 참기름은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흥미도 새우 언제나 아삭아삭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즐거운 영상도 댓글에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